다리 이게 제일 유명한 거래요 저희 엄마는 똑똑하시던데 모기도 했어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네 가족 일기 갑시다 마지막 날씨 와 진짜 맛있다 아쉬워 일주일 일을 했었는데 아쉬워? 응 집에 안 갈 생각이세요? 아빠가 기다려요 쟤는 또 먼저 나왔어 아이 참 까불이 까불까불하는 거 봐라 까불이 가자 장난이야 우와 우와 비둘기 대박 아아아아아아 엄마 로니 앞에 앉아 여기 여기? 지하철인데 2층이 있네 신기하다 이거 폭풍대 입구에서도 응 이런 비하철 갔다? 그래? 근데 2층은 아니었잖아 아니야 2층이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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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거든요 안녕 태연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이 빈을 먹었는데 근데 근데 먼저 조금 내린다 그치? 응 이리와 가 이리와 가 안녕하세요 태이퍼에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무데나 앉으시고 아 네 너무 나와 오디지 아 한국본이시다 저희 테이블에 QR코드 있는데요 네 QR코드 스캔하시면 오도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퍼피는 아이핀패널을 마실 거야 그리고 많이 다 먹고싶게 이거 정말 먹고싶었어 벌집 올라가는 벌집? 벌집 올라가? 응 아빠가 해줘 으응 안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선물상자도 만들어서 나한테 줘 벌어서 올까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맛있게 먹어보나? 나 안 먹을 건데 로운이는 집에서 뭐 먹고 왔어 응 나 빵 먹을 건데 빵만 먹어 빵만 먹어 빵만 먹어 일단 나 먹을게 아빠 사랑해 음 아빠 대박인데? 천천히 먹어 조금씩 배워 물어 으악 맛있냐? 응 만족스러운 식사였어 그치? 응 맛 너무 맛있었어 엄마가 시드니 오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걸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 시드니의 어나더플레이스 완전 추천 강추 저희는 지금 녹스마켓을 가고 있어요 주말에만 열리는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 현지사람들이 가는 마켓이라고 하거든 응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가서 예쁜거 있으면 우주도 사고 오케이 고 빠우 여기서부터 이제 럭스마켓이야 럭스마켓 럭스마켓 근데 여기 아침으로서 사람 진짜 많네 우와 여기 그림 파는거야 하하하 예쁘다 이거 엄청 꼼꼼하겠지? 작품 같은데? 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어 분위기가 좋다 그치? 어 그냥 구경만 해도 좋다 응 애기업한다 애기업 아 여기는 왜이렇게 가게들이 다 예뻐? 이런 무찬카페도 너무 예쁘다 정말 외국 같다 신기한게 많나요? 어 너무 많아 오 이런것도 너무 신기해 아이스크림차 아 귀여워 아이스크림차 너무 귀엽다 로우나 그치? 어 나는 우유 먹을려 우유 우유? 우유 어 맞아 어떻게 알아? 우유는 원래 하얀색이라서 우유는 원래 하얀색이라서 우유는 원래 하얀색이라서? 알았어 어 근데 사람이 없어 아이스크림 하나가 아이스크림 하나가 저 한스쿱이 5,000원 넘는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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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아니에요? 허리에 돌리는거야 허리에 아이스크림인데? 나 먹어봐 떠버리기 전에 계속 돌려야돼 계속 돌려야돼 이룸 어떻게 노는건지 몰라서 눈치보고 다른 애들이 하니까 하는것 봐 눈치보고 따라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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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왔어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가게만 열어놓고 왜 안오냐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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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동작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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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침부터 굉장하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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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먹는 바닐라 맛있을까요? 자, 멀리서만 보던 오페라하우스 엄청 크다 엄청 크지? 멀리서만 보던 오페라하우스 멋있다 멋있다 이제 제가 저기 여기 사람 많이 올라가는데 계단 보여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날씨가 커서 다리 이게 제일 유명한 거래요 제 연말은 똑똑하시다니깐요 한번 저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별 것도 어때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벼?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안 가벼워요? 원하시면 일단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리 아프지도 않아요 벌써 끝이에요 드디어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여기는 영화 볼 것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식탁밖에 없어요 대부분 세전이 오페라하우스 아니에요 네 여기 진짜 너무 좋잖아 응? 엄마가 로우니 7살 때 엄마랑 로우니랑 여기 오페라하우스 앞에 있었던 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알았지? 영원히 평생 기억해? 응 많이 봐 그러니까 많이 보고 눈에 담아 예쁜 거 많이 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응 야 우리 올해 놀았잖아 우리 일주일이나 여기 있었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우리 이번 여행 너무 즐거웠다 그치? 응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응 응 그리고 로우니 크면 꼭 다시 오자 응 응 그리고 로우니 크면 꼭 다시 오자 지금 더위에 저기가 이제 여기가 달린가 봐 이게 엄청 큰 공원인데 여기에 놀이터도 있고 여름이면 여기 불수도 나오고 그러나 봐 지금 여름이잖아 지금 겨울이지 여기 여기 놀이터를 가서 놀고 싶어 우와 여기 여기 지금 여자 월드컵 때문에 완전 축제네 완전 축제네 신났네 이래 야 근데 애들 너무 많다 뒤 양손잡고 양손주의 잡고 천천히 불안해 불안해 양손 잡고, 양손 주위 잡고, 천천히 아이고 불안해 불안해 물엉덩이 뛰어 이쪽으로,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어이구 우리 아들 엉덩이 다 내줬다 아 여기 좋네 아이고 아이씨 소린다 다리 앞으로 쭉 뻗고 있어 일하자 일하자 일하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어린 학생이었고요 반가워요 잠깐만요 로운아 로운아 만나러 와주셨어 잠깐만 내려보자 입장이 무료라고 여기 위집 너무 재밌다 여기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로운아 우리 여기에서 마지막 caregivers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 여러 가지 뭐하는 우리야 여기에서 이런 스테이크 고기 한국에서 못먹는 거고 동굴에도 못보고 아이고 여기 또 오면 되지 너무나 오늘 그래서 이제 비싸고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러 왔잖아 마지막 방에니까 땡큐 땡큐 이거는 엄마가 갖고 있을게 절대 안돼 칼을 야 우리 이거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 알았지? 네 우리 진짜 남기지 말고 다 먹자 네 응 지금 대박 시작 맛있어요? 로우니 얼마나 맛있어요? 이 안주를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로우니가 엄마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고 그래도 비싼 스테이크는 다 먹었어 이거는 별로 안 비싼 스테이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인트메리 대성당이래 들어가 볼까요? 근데 불 꺼졌는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세인트메리 성당 밤에 봐도 멋있네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엄청 조용히 해야 돼 완전히 조용히 해야 돼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 된 거야 저기 앉아서 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로우나 알았어 나도 기도하고 싶어 없어 근데 밖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지 그럼 로우니 마음속으로 항상 하는 게 기도야 기도해야지 뭐 기도했어요 모든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엄청 높다 모든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응 엄마는? 엄마도 소원하고 엄마는 그거 맨날 기도하지 다른 소원 없는데? 엄마는 진짜 그게 쇠 소원인데?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 엄마한테는 내가 나중에 요즘 많이 받아서 엄마 보석도 사려고 그럴 거야 진짜? 보석은 필요 없고 이렇게 로우니랑 같이 여행 다니게 해줘 오케이 엄마가 원한다면 다 해줄 거야 알았어 우리 집 가자 로우나 오늘 하루 끝났다 집에 가야 될 거 아냐 내일 집에 가야지 이제 호주 호주 재밌었다 좋아 좋아 또 오자 진짜 울어? 아이고 또 올 거야 다음에는 진짜 아빠 데리고 오자 우리 알았지? 알았지? 너무 재밌었구나 너무 행복했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야 엄마 기분 좋아 로우니가 그만큼 시드니 여행이 행복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응? 엄마가 데려오기 잘했지? 자 엄마도 로우니도 자 엄마도 로우니도 엄마도 로우니도 행복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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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도 로우니 của 유형 감사합니다.